도태아는 강남역 지하철 타고 오실 경우에 5번 줄구로 나오시면 조금만 걸으시면 한 50m 정도 걸으시면 이 A 플러스 S의 타워라고 있는 이 빌딩의 8층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은 도태아 코리아에 왔습니다. 그것도 아이들 둘씩이나 데리고 있어요. 오케 노터치 플리즈 돈터치 이렇게 다 있네요. 리암 돈터치 플리즈 이거는 오일박스 같은 경우에는 요가콜렉션 아니구나 요가콜렉션 아니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제품들인데 요가콜렉션이랑 같이 나온 제품입니다. 이건 뭘까요? 어머 향 맡아볼 수 있어 오일 가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다닐 수 있는 휴대가 가능한 가방이고요 이것도 한 오일백입니다. 저도 이거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남성들을 위한 아마비 컬렉션 터치랑 비누랑 그리고 로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뭘까? 이게 바로 그 유자헌이 같아요 여러분 유자헌이 17일날 출시된 오 이렇게 생겼네 그리고 며칠 전에 출시된 온가드 소프트 제압 그 다음에 슬림 앤세시 블렌드고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CLA 공액 리노렌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또 다른 오일 백댁이고요 그리고 기본 키트 인트로 키트인 레몬 페퍼민트 라벤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에센셜 키트 아로마 터치 키트 여기다가 디퓨저까지 하시면 스타터 키트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도테라에 비타민 넣어서 복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건 미국에서는 없는데 여기 있네요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붙일 수가 있네요 스티커도 이렇게 다 붙일 수 있고 스티커도 이렇게 다 붙일 수 있고 이게 내추럴라잇 내추럴리제이션 에어 디퓨저 생각보다 크기가 작네요 저는 되게 크게 봤는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가 없죠 버튼 누르면 이렇게 향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간이랑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괜찮네 만지면 안돼 만지지마 베지 캡슐 베지 캡슐 베지 캡슐 보이고 그리고 여기 에센셜 오일을 여러분들께서 샘플로 시도를 해보실 수 있는 코너가 있네요 고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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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는 에센셜 스킨케어 라인 고고들 이거는 버라지 컬렉션 네 가지를 구성된 버라지 컬렉션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에이치디 클리어 세트 되겠습니다 여드름이나 이렇게 민감한 피부에 도움이 많이 되는 트러블이 많은 피부에 도움이 되는 에이치디 클리어 그리고 이쪽 예 마미 핫티 사 이거는 온가드 런드리소 세탁세제 그 다음에 이거는 컨센츄레이션 다목적 농축액 다목적 농축액 그 다음에 포밍 핸드워시 다 있죠 프로테라 셰이크도 있고요 초콜맛 바닐라 그리고 유산균도 저쪽에 있고 이것은 도테라 스파 제품이고요 비타민 그리고 이지에어로 만들어진 모캔디랑 스틱이 있습니다 이런 진열장이 있고요 저쪽에서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가입 종이 같은 게 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주문을 하시고 픽업을 저기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잘 보일 수 있게 진열을 해놨네요 서울에 계시는 분들 강남에서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오셔서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라이프롱 바이터너리 팩 평생활력 LLB 팩 여기 있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다른 비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바이 감사합니다.